아동세스카 예산사태, 정부는 3년, 예산사태 기적으로 반성하고 추려하라, 하나이 국회의원, 약치 소년이다, 국회나도 회신하면 우리가 짓발라다. 사람이 먼저다, 소득부모 성장, 경제가 어려워, 비단을 반대, 아이들 예산을 빼앗아 베푸다, 아이들이 먼저다, 먼저다! 14년 아동세스카 열심히, 남는 건 자전과 배신갑이라, 국세기원, 기재부, 아이들과 대하자, 자기네만 재무라, 살상해! 애산과 질, 기재부는 반성하고 사기하라, 기재부는 사기하라, 아동석지, 사망시킨, 국회도 사기하라, 국회도 사기하라, 국회도 사기하라, 정보를 규따로 둬!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아가고자 이 투쟁의 자리에 섰습니다. 뜻을 갖지 않은 사회복지기 인사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십시다! 우리는 주경쟁치와 운영비의 현실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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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만큼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없는 시간 동안 매년 이 나라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매년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런 터무니없는 기약없는 약속에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그냥, 그냥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빼서 모든 원하기도 다 너희들이 미쳤다! 미쳤다! 여원들, 아이들, 무시하는 군대가 던질지 못하는 눈은 기재로까지 행동하는 우리가 세상에 다툼한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이스라엘